수혜를 이번 저희 하동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동동군과 가족군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귀중한 고음을 통해 보내주신 동원 샘물 본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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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입니다 다 국가하천 유역이고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하동과 합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주실 것을 권위를 드립니다 한글자막은 신선한 전화가 되었습니다 gespan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